뒤의 10 오르기기로 했습니다. 어? 안해도 다 안다? 궁금한게 없는데? 옛날에 하고 오기 전에 다시 안봐도 다 알아요? 다시 봤는데 목록이 안나오던데? 오케이 그래서 상대방에게 뭔가를 원하는지 묻고 답합니다. 넌 포크를 원하니? 오케이 그랬더니? 예스 아이 두야 예스 아이 엠이야 예스 아이 엠어 포크 그쵸 나는 포크다 이러죠 예스 아이 듀오 오케이 선생님이 낚으면 낚이면 딱 낚았는데 낚이면 그게 아는걸까 뭐는걸까? 그렇죠 예스 아이 엠어 포크입니까? Do you want a fork? 그랬는데 예스 아이 엠어 포크 넌 포크를 원하니? 그랬는데 예스 아이 엠어 포크 어 난 포크야 넌 사람 아니고 포크라고 대답하면 되겠어요? 예스 아이 엠이 아니고 예스 아이 두죠 두 오케이 좀 이따가 왜 예스 아이 엠이 아니고 왜 예스 아이 두 라고 해야되는지 선생님이 전에 설명해 줬는데 기억하고 있는지 물어볼게요 자 넌 칼을 원하니? Do you want a knife? Do you want a knife? 오케이 나이프 어떻게 쓰면 되죠? 오케이 그래서 케이 엠은 케이 엠에서 일어난 일 케이 엠 이게 뭘거 같애? 그렇죠 나오죠 케이 엠에서 케이가 mute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어 그래 난 뭐래 칼 뭐래? Yes I do Yes I do I want a knife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넌 접시를 원하니? Do you want a plate? Do you want a plate? 오케이 그랬더니 아니야 난 원하지 않아 No I don't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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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 want a I want a bowl I want a bowl I want a bowl 오케이 그 다음에 설명하는 거 그래서 Do you want a fork의 뜻은? I want a fork 저는 포크를 원하니? 라고 묻는 거고요 그러면 원트의 뜻은? 원하다죠? 오케이 Do you want a fork하고 you want a fork하고 비교해서 얘기하겠죠? 오케이 You want a fork의 뜻은? No I don't want a fork 아 그래요 그럼 you have a fork는 무슨 뜻일까요? 네 이게 너의 뜻이에요 그럼 you want a fork은 무슨 뜻이에요? 너는 필요하다 포크 아 원트의 뜻이 무슨 뜻이라고요? 어? 원트의 뜻이 원하단데 you want a fork가 너는 포크를 가지고 있다나 너는 포크가 필요하답니까? 어? 오케이 정신 차리시고요 you want a fork는 무슨 뜻이에요? 넌 포크를 원한다죠? 자 다시 원트에 대한 얘기 원트의 뜻이 뭐하다니까? 원하다니까 무슨 시고? 하다시고 하다시 속에 뭐가 숨어있다? 두가 숨어있다가 이렇게 묻는 말 만들고 싶을 때 you want를 고로 만들면 두로 만들면 여기에 맞침표가 아니고 물음표를 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죠? 오케이 이런 질문에 대해서 포크를 원하니까 뭐라고 대답해요? yes i do yes i do yes i do do라고 그러지 왜 yes i am이 왜 아닙니까? 내가 포크다 라고 얘기하면 i am a fork 그럼 왜 두냐 두가 무슨 시의 대장이야? 여기에 하다시로 물어봤죠? 그러니까 두가 숨어있었던 거에 물어봤죠? do you라고 물어봤죠? do you니까 yes i am이 아니고 yes i do라고 해야 돼요 만약에 너는 행복하니? 라고 물었어 너는 행복하니? are you happy? 너는 학생이니? are you a student? 이렇게 물어봤어 그럼 여기에 대해서 만약에 내가 행복하다면 뭐라 그래? yes i am happy yes i am a student ok yeah yeah 얘를 보고 뭐라 그래? p p 동사죠 됐습니까? 그래서 이렇게 가는 거고 이렇게 물었더니 이렇게 대답하는 거죠 ok 그 다음에 그래서 마지막에 보면 너 접시를 원하니? 라고 묻고 있죠? 넌 접시를 원하니? do you want to apply? do you want to apply? 했는데 원하지 않으니까 뭐라 그래요? no i don't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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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pply? no i don't apply? no i don't no i don't apply i don't want to apply 근데 이건 나는 접시를 원한다 인데 나는 접시를 원하지 않는다 라고 얘기하고 싶으면 이 속에 뭘 집어넣으면 돼? notlnum 내줘 근데 여기에 want가 무수씨라서 하자씨라서 하자씨 속에 뭐가 숨어 있다가 두가 숨어 있다가 나는 원하지 않는다 하고 싶을 때는 어떻게 만들어요 I don't want a plate 이렇게 줘 I don't want. 나는 원한다 I want. 나는 원하지 않는다 I don't want. 그러면 너는 접시를 원하니? 원하지 않으니까 뭐라 그래요 방금 가르쳐줘도 이해를 못하고 있죠 Do you want a plate? 원하지 않으니까 뭐라 그래? No, I don't want a plate 나는 간다 나는 안 간다 Go가 뜻이 뭐예요? 가다죠 그럼 무슨 시예요? 하자씨죠 하자씨 속에 뭐가 숨어 있어요? 두가 숨어 있죠 그럼 다시 나는 간다 나는 가지 않는다 I don't want a plate 난 좋아한다 I like. like 뜻이 뭐야? 좋아해 그럼 무슨 시야? 하자씨 그럼 나는 좋아하지 않는다 뭐야? 난 가지고 있다 I have 난 안 가지고 있다 알겠습니까? 이번에 내가 가르쳐줬으니까 다음번에 네가 나한테 얘기해줘야 돼 알겠습니까?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일단 너 오케이 그래서 속이 깊은 그릇은 뭐라 그런다? 먹 그래서 타미 밥 네 그릇은 먹었대요? 3, 2, 3, 2, 3, 2, 3, 4, 5, 5, 6, 5, 5, 6, 6, 6, 7, 8 끝에 오는 이는 소리가 안나는 대신에 앞에 앞에 집에 건너 건너편에 가서 내 이름 뭔지 물어보죠 에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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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상해요. 어? 그래요? 자 얘는 뭐고? 쓰는 방법은? 잠깐 기다려. f o r k. ok 그래서 i ok 얘가 무슨 소리 날 것 같애? 캣? 얘가 캣이면 얘는 뭐하지? 육아내는 새가위소리 중에서 힘 빠졌어. 그러면 뭐겠어? i cut my steak with a knife and fork. i가 컷 했다. 무엇을? my steak를 어떻게? with a knife and fork. 포크를 사용해서. ok 계속해서. want. 무슨 시야? want. ok 그래서 너는 원한다. 잘 들어 내가 하는 말. 너는 원한다. you want. 너는 원하니? do you want? 너는 원하지 않는다. you don't want. ok 나는 생일날 선물을 원해? i want. ok present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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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다음 knife 이 칼은 과일 자르는데 좋아 This knife is good for cutting fruit 계속해서 plate dish 한 조각의 사과 파이가 그저 없이 위에 있었다 Okay, a slice 다시 읽어볼까요? Okay, 계속해서 Sput Okay, 그래서 이 스프용 숟가락을 이용하십시오 Okay, 아까는 이거 잘 읽더니 이번엔 이상하게 읽었어 Use Okay, 끝에 오는 이 소리 안 나지? 네 그래서 뭐해? 건너 건너 집에 가서 얘 이름 물어보지 얘 이름 뭐야? 그래서 Use Okay, 수고하셨습니다 Okay, 수고하셨습니다 Okay,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Thank you Thank you